직장의 회식 장소로 고깃집을 간다면 보통 고기는 누가 구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 박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깃집에서 회식했는데 다들 고기 안 굽더라?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회식으로 팀원들과 고깃집을 방문한 A씨, 팀원들은 A씨를 포함해 연차가 3년 이상이 5명, 나머지는 대부분 1년차 미만인 사회초년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각 테이블당 선임 직원 1명씩 배치했고 A씨 또한 신입 5명과 함께 앉게 됐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A씨가 고기를 굽자 신입들이 그저 쳐다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 하나? 제가 굴게요, 드시면서 하세요 등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구워주는 고기만 먹었다는데요. 심지어 A씨가 다른 테이블을 보자 전부 선임 직원이 고기를 굽고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다들 회식하는 거 싫고 자기 시간 뺏기는 거 마찬가지인데 언제 집에 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사원도 있더라며 나도 고기 먹고 싶었는데 이게 MZ세대냐고 토로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구우면 눈치껏 제가 구울까요? 하지 않나?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것 같다. 고기 구워주는 게 당연한 줄 아네. 가정교육의 문제인 것 같다 등 고기를 굽지 않은 후임들의 잘못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반면 일각에서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젊은 신입 직원들이 음식을 주문해 놓은 채 다 같이 집을 가버렸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회식했는데 MZ세대 신입 직원들 정말 개념없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입니다. 한 회사의 회식 장소인 것 같은데요. 테이블 위 맛있는 볶음밥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는 그 누구도 앉아있지 않은 모습이죠. 이에 회사 부장님이 제일 우측 테이블에 밥 시키고 다 간 거냐고 황당함을 토로합니다. 알고 보니 해당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들이 어느 정도 식사를 마친 후 볶음밥까지 주문한 채 집에 가버린 건데요. 심지어 당시 저녁 7시로 정말 식사만 하고 사라진 걸까요? 글쓴이는 신입 젊은 직원들끼리 앉은 테이블인데 이래놓고 자기들끼리 집을 갔더라며 MZ세대를 떠나서 이게 맞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아무리 회식이 싫어도 그렇지 개념이 없네. 볶음밥이 메인인데 이걸 두고 간다고? 요즘 젊은 직원들 보면 회사 돈으로 밥 먹이는 것도 아까워 죽겠다. 소지품이 하나도 없는 거 보면 집 간 게 맞는 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술잔도 채워져 있고 볶음밥도 시켜놓은 거 보면 집에 간 게 아니라 다 같이 화장실이나 담배 피러 간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작년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회식 문화 관련 인식 조사를 한 결과 48.6%가 회식을 업무 시간의 연장으로 느끼며 대부분 저녁 회식보다 점심 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